만약 예뻐 보일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면 예뻐지려는 본능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단 말입니까? 예뻐지려는 본능이 원시 사회에서 쓸모가 없었다면 그런 본능이 진화했을 리가 없습니다. 성형천국. 화장천국인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수십만 년 전부터 선견 지명을 발휘해서 여자가 예뻐지려는 본능을 진화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선택은 리처드 도킨스의 말대로 눈먼 시계공입니다. 자청에 따르면 여자에게 예뻐지고자 하는 본능이 당연히 진화했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고 싶다면 예뻐지려는 본능이 여자에게 진화했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를 대보십시오. 한 수 배우겠습니다. 자청같이 진화심리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얼치기가 여자에게 예뻐지려는 본능이 진화했다고 아무리 뼈 빠지게 믿는다 해도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청 말고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뻐지려는 것은 여자의 본능이라고 시부리고 다닌다고 해도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아주아주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신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라면 환장합니다. 따라서 여자가 예뻐지거나 예뻐 보이면 짝짓기 시장에서 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자의 유전자 복제 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뻐지려는 본능이 당연히 여자에게 진화했다고 믿는다면 진화에 대해 대단히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질이 번식에 도움이 되는 측면들을 나열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형질이 실제로 진화했다는 결론으로 직행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날개가 있다면 맹수가 쫓아올 때 효과적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날개가 진화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냥 보기만 해도 인간에게 날개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예뻐지려는 본능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질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형질이 존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본능이 있다고 단정하는 사람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자에게 예뻐지려는 본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청의 이가설에 대단히 회의적이며 거기에는 진화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형수술, 화장술, 뽕브라, 엉뽕, 하이힐 등을 통해 여자가 실제보다 더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실제로 예뻐졌다고 말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십만 년 전 원시 사회에서도 가능했을까요? 당시에 우리의 직계 조상들은 아프리카의 더운 사바나에서 홀딱 벗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안데르 타린은 상대적으로 훨씬 추운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십만 년 전에도 옷을 입었을 수 있을 겁니다. 네안데르 타린이 현생 인류 중 일부의 직계 조상이긴 하지만 그들의 유전자가 현생 인류에 포함된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는 무시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홀딱 벗고 살았다면 뽕브라와 엉뽕으로 여자가 남자를 속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원천 봉쇄됩니다. 당시에 엉덩이와 다리가 예뻐 보이도록 하이힐을 신고 다녔을 리가 없습니다. 더 예뻐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성형수술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당시에 예뻐 보이도록 만드는데 효과적인 화장술도 없었다는 쪽에 걸고 싶습니다. 만약 예뻐 보일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면 예뻐지려는 본능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단 말입니까? 예뻐지려는 본능이 원시 사회에서 쓸모가 없었다면 그런 본능이 진화했을 리가 없습니다. 성형천국 화장천국인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수십만 년 전부터 선견 지명을 발휘해서 여자가 예뻐지려는 본능을 진화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선택은 리처드 도킨스의 말대로 눈먼 시계공입니다.